아 맞다 대민님 그때 메르시한테 왜 따였어요? 아 그쵸? 그 성광단 못 맞추면서 느낌이 왔어요 아 근데 잡았는데 설마 질 줄은 몰라서 풀피웠는데 맥크리가 대민 선수 맥크리 옆에 숨어서 뒤쪽인데요 이거? 아 이거 뒰데요? 아 이거 성광 안 뜯어봐 메르시한테 설마 메르시한 메르시한테 짜렸어요? 우리 샷님 겐지하셨던데 공격 때 겐지하셨던데 입구 안 막나요? 입구 막는 거 좋았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라인 라인 라인하르트도 있으면 이거 뭐 입구 막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왼쪽? 일단은 더 걸렸고요 궁 45% 트레이서가 있습니다 왼쪽 트레이서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요 아 맥크리 죽었죠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기? 트레이서 오른쪽 들어왔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굴베이지 정맨 잡아볼게요 한 번아 이걸 벌써? 벌써 궁을 돌렸다고? 아 그냥 10초 끌게요 자리아 자기 방금 없어 아이고 실드 되고 있었어 되고 있었어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아이스고 자리아 딸기요 아이고 리퍼 다운 라인 폰 라인 폰 라인 폰 라인 폰 라인 폰 라인 폰 나 죽어 나 죽어 아나에 있다 저기 아나에 아나에다 빨리 덮어주자 이거 도센 나 안 덮어주자 아나 컷 자리아 조금만 안아 없잖아 태커돌 태커돌 괜찮아 돌진 못써 트레이 압류 트레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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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시우 죽었죠? 왼쪽에 하나 맞았어요 내가 너가 가져 내가 가서 가볼까 그냥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아 리퍼 왕룡은 빠졌죠? 라인아 가자 이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고립됐어요 오른쪽 뒷 자리아 자기 실드 없어 여기 있어 없어 아이고 트레이서 트레이서 거점 노궁 트레이서 노궁 자리아 컷 와 나 죽였다 자리아 죽었다 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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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거점 왼쪽에 왼쪽에 내가 트레이서 잡으러 갈 때 그냥 트레이서 2층으로 넘어갔다 저 방에 루슈 루슈이랑 그거 리퍼 리퍼까지 있어 리퍼 만피 라인 만피 트레이 부착 트레이서 트레 나가요 트레이 부착 아직 없어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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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Wall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나 라인 아나 혼자 아나 혼자 ?? 자리야x4 자리야 잡아 자리야x4 자리가 빨리 자리가 З füh 자리가 짤비 자리야 딸이에요 자리가 못 당하신 후 아나 맥크리 들어왔어요 괄티 extra 맥크리 다운 트레이서 왼쪽에 내가 트레이서 나가 WORX 상대 매크리 죽었고 상대 리퍼 빠졌어요 트레 매크리, 트레 매크리 좋아 트레다운 타이어 70% 라인다운, 아 라인이었다 매크리다운 오레인으로 오른쪽이요 오른쪽인 네 돌진 않고, 오른쪽으로 돌진 않고 뒷쪽, 뒷쪽 가자! 라인 잤다! 아 내가 죽었어 내가 잠들어서 죽었었어 아 멈추어졌다 트레 컷 어, 자리야 컷 좋아 라인 피었다 라인 개피? 아나 거점 뒤쪽에 자리 잡았어요 아나 거점 뒤쪽에 자리 잡았어요 윈스턴 윈스턴 자리압 빼고 윈스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이고, 트레 압류 매크리 다운 아나 매크리 없어요 트레 압류, 트레 압류 트레 다운 루시오하고 라인밖에 안났어요 루시오 라인, 아 윈스턴 윈스턴 루시오 라인 윈스턴 윈스턴 다운, 루시오 라인 아, 나 트레 바뀔 거렸나? 나이스 와, 이걸 막았어? 나 이걸 막았다 와, 데미나 내가 밀어가지고 떨고 왔어 와, 이게 질이었다 진짜 나도 안 죽고 젊나 잃었어 그 점수 양대 영 양대 영 이걸 피기 왜 썼어 데민? 데민? 데민이면 본캣인가? 부캣, 부캣 아, 부캣, 아 데민 아, 그 트레 쓰신 분 안녕하세요 트레 압류 쓰시는 분 어 저는 레전드에요, 데민 아, 레전드에요? 아니, 왜 본캣 안 쓰시고 다들 북에서 아, 그러면 딜러 줘야죠 아니, 딜러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쟤나타 파괴승인데 어, 해봐요 쟤나타가 또 파괴승이라서 아, 샷님 그거 하세요 그거, 겐제 아, 샷님 겐제 중이세요? 아니, 겐제 중인데 샷님 겐제 하세요 데민 레전드면 4,500이란 말이에요 4,500이에요 여러분 4,500 랭킹 10위 안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딜러 하나? 그냥 줘도 돼 에이 아, 맞다 데민님 그때 메르시한테 왜 따였어요? 아, 그거요? 그 선광단 못 맞히면서 느낌이 왔어요 아, 근데 잡았는데 설마 질 줄은 몰라서 풀 피웠는데, 맥크리가 어, 메르시한테 죽어가지고 어, 예 어, 예 제 다음 몇 명? 아, 솔직히 이거 메르시가 잘했다 그제 아, 선광탄다 아, 선광탄다 깜짝 놀랐네 아, 아나 쓰세요? 아나 쓰시면 제가 또 아, 3템 강행 아, 뭐야 3, 3일 가게요? 이렇게? 3일 해봐요, 3일 3일? 오케이, 3일 좋죠 어, 3일 제가 아까 풍부가 걸린 거 제가 저격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내가 윈스터나 어, 윈스터도 쓰지 와 아, 화이팅 여러분 어, 메이, 메이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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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못 나가 너무 커서 어, 이렇게 되면 입구 막힐 일은 없는데 뭐야, 정크렛도 있다 오른쪽에 로드호그 있어요? 정크렛 파괴소 정크렛, 맥크리 정크렛, 맥크리, 메이 호그도 있어요? 호그도 있어요? 호그 왼쪽 이석키고 빨리 들어가죠 오른쪽 방으로 아뇨 정크렛 오른쪽 왼쪽 방으로 들어와 왼쪽에 로드호그 혼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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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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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호그 호그 잡아 요괴로 받아 오 오케이 쭛들어가, 쭛들어가 겉점으로 걸어 바로 정크렛 루시욱 맥크리 볼게요 맥크리 보죠 맥크리 다리아 볼게요 다리아 보죠 루시욱 거점위에 루시우 땅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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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수고하 형이 형 들어오실래요? 니가 3일이? 아 벌써 나갔어 야 그만 찍었네 야 근데 맥님 진짜 잘 쏘더라 근데 윤즈님은 바로 안 나가시네요 전 안 나가요 원래 저는 끝까지 보고 나갔어요 저거 진짜 피해 34% 친추 자리가 없어서 친추를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찍었네 결국 오늘 300점 올렸네 300점 계속 연승이야 나보다 다른 분이 잘 해주신 건데 이거는 공격 때 이 정도 수준이며 아 어 아 아 네 아